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세 번째 이야기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잃다 조선시대 사채사건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사채업인 대금업이 성행했다 지상의 벼슬에 있는 사람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탄핵을 받는가 하면 채무자가 도망을 가자 그 아내를 잡아다가 사서로의 옥에 가둬놓고 한 달 반이나 채찍질을 해 죽인 사건도 있다 숙종 3년 12월 한양성 밖에 목을 메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여인의 사채가 발견되었다 포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사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조선시대의 사채는 양반들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워 타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여러가지 병폐를 낳았다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거나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므로 사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이러한 사채 제도는 조선말에 이르면 소장 문제와 함께 백성들을 유민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사채는 필요악으로 상민들이 주로 이용했다 양반이나 지주, 토호 등은 부를 이용하여 양민들에게 고리로 쌀이나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이를 강제로 징수했다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이나 상민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경우보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송사가 잦아지고 전주들이 사사로이 채무자들을 잡아들여 고문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심지어는 전주들이 채무자의 딸을 빼앗아 노비를 삼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시대 숙종 때 일어난 귀영 살인사건이다 숙종 3년 12월 16일 평해군에 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가 하면 초가집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양반가의 기화가 떨어질 때 한양성 밖에서 목을 메워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날씨조차 매섭게 추운 한겨울의 새 및 행인들이 시신을 발견하여 한성부에 신고했다 포도청 종사관과 포도부장, 군관, 의생 등은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한성부의 지시대로 여인의 시신을 소나무에서 끌어내려 검엄을 했다 무언록에 의하면 검엄은 먼저 가만이나 멍석 위에 시체를 리워놓고 육안으로 한다 이때는 관하의 수령이 반드시 참여하여 시신의 상태를 일일이 기록한다 포도청 종사관과 한성부 남부의 관령도 검엄에 참여했다 검엄관은 설이에게 명하여 입고 있는 옷 상태, 시체의 부패 정도를 일일이 기록하게 했다 검시관들이 사체를 검시해보니 새끼줄이 감겨있는 여인의 목에서 액근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이 목을 메어 자살할 때는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나뭇가지도 새끼줄에 의해 껍질이 벗겨지는 등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인이 목을 맨 나뭇가지는 깨끗했다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거나 핏자국이 엉켜있는 것으로 보아 목을 맨 것이 아니라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인의 신원을 조사하자 시장 사람 김재원의 처 귀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포도청은 즉시 피해자 신원조사에 들어가 죽은 여인의 친정어머니를 찾는 데 성공해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사위 김재원은 전참봉 이인안에게 사체를 빌렸었으나 갚지 못하자 이인안이 간호들을 보내 심히 핍박하고 치막하여 달아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인안이 딸을 잡아다가 한 달 동안 헛간에 가둬놓고 온갖 매질을 하였습니다 귀영의 친정어머니가 포도청에서 울면서 진술했다 당시 포도대장은 구일로 한성우윤을 겸하고 있었다 구일은 광해군 12년에 태어나 22세의 새마를 거쳐 효정 7년의 금부도사가 되고 효정 25년 금군 별장을 거쳐 효정 26년의 한성 부윤으로 승진되어 포도대장을 겸했다 참봉 이인이라는 자는 어찌 사사로이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가 이인안과 하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포도대장 구일이 대노하여 영을 내렸다 이인안과 그 하인들이 줄줄이 포도총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았다 네가 사체를 징수하기 위해 김재원의 처 귀영을 사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려 죽게 만들었는가 구일이 이인안을 직접 신문했다 당치하는 말씀입니다 소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인안은 범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귀영의 어미가 이미 모두 공술했다 귀영의 어미에 의하면 너희 집으로 끌려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가 살해한 것이 아니냐 당치하는 말씀입니다 귀영이 스스로 목을 맨 것인데 어찌 소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이인안은 펄쩍 뛰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니 당치 않다 거멈을 통해 그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다 종사관은 시체를 거만한 증명서를 가져와서 읽으라 구일에 벼락을 치는 듯한 호통에 포도총 종사관이 시장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다 시인 귀영은 남분박 소나무에 목이 매달려 있었으나 시신을 끌어내려 검엄한 결과 목을 벤 흔적이 미미하고 옷을 벗기고 귀영의 몸을 검엄한 결과 겉으로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종이로 시체를 덮고 술찌개매를 바른 뒤에 초주를 뿌려 한참 후 그것을 걷어내고 살피자 뱀이 기어간 것 같은 푸른 멍이 등에 세 곳 허벅지에 네 곳 복부에 두 곳 있었습니다 이는 무언록과 대조한 결과 맞은 상처이며 옷에 단 발자국으로 보아 밟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목을 매면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목 깊숙이 새끼줄이 파고 들어가는데 귀영의 시신에는 그런 자국이 없습니다 맞은 상처와 밟힌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채찍을 맞고 밟혀 죽은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피타 피답상입니다 종사관이 시장을 읽자 이인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래도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고 할 터이냐 구일이 이인안을 매섭게 추궁했다 귀영이 목을 매서 죽었는지 맞거나 밟혀서 죽었는지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인안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노라고 끝까지 발뺌을 했다 그러나 검엄을 할 때 이미 시친과 마을의 유력자들을 증인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타사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유력한 용의자가 증인이 있을 때 자복하지 않으면 수사관들은 형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형문이란 죄인들을 신문할 때 형신과 마찬가지로 고문을 하는 것이다 형문이나 형신을 비롯해 죄인들을 신문할 때 고문하는 것을 고신이라고 한다 고신의 고자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세게 때린다는 뜻이니 고신은 즉 때려서 묻는다는 뜻이다 놈이 자백을 하지 않으니 형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하인들을 형문하라 구일에 지시를 받은 포졸들이 이인안의 종복들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때렸다 귀형을 죽인 이인안은 사대부였기 때문에 곤장을 맞지 않았다 결국 이인안의 하인들만 곤장을 맞고 죽는 장사가 일어났다 이인안의 하인들이 장사했다는 것은 구일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난장을 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난장이란 규정과 장의 크기와 횟수를 무시하고 가혹하게 곤장을 때리는 것을 말한다 구일이 난장을 치면서 신문하자 이인안의 하인들이 매를 견디지 못하고 자복하게 이르렀다 주인의 지시로 사체를 갚지 않은 김재원을 가두고 매를 때렸습니다 김재원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자 주인께서 그 안에 귀형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소인들이 귀형을 한 달 반 동안 헛간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였는데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무지한 소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인안의 하인들이 울면서 자복하자 이인안은 하인들이 때렸지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인면수심이다 어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녀자를 한 달 반 동안이나 사사로이 오게 가두고 채찍질을 한단 말이냐 구일은 대노했으나 이인안을 처벌할 권한이 없었다 보도청에서 형조에 계사를 올리고 형조에서 이를 숙종에게 보고함으로써 어전에서 이인안의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영의정 허적은 귀형을 죽인 것은 이인안이 아니라 하인들이라며 이인안을 관대하게 처벌해 줄 것을 숙종에게 주청했다 이에 좌의정 권대훈이 사사로이 사람을 죽였으니 중형에 처해한다고 반대했으나 숙종은 듣지 않았다 형조에서는 이인안의 죄를 위피입치사율로 의논하여 장 일백대 은연량으로 속량을 결정했다 위피입치사율은 공포를 가해 죽게 만들었다는 기이한 죄목인데 은연량을 바치면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원부에서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조정의 논의가 다시 분분해지자 영의정 허적이 마침내 귀향 보낼 것을 청해 참봉 이인안은 귀향을 가게 되었다 사채 동결령 귀형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사채는 서민들을 울린다 사채에 대한 이야기는 세종이 즉위하던 해에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무릇 백성의 삶은 하루에 두 번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1년 동안 옷을 짓지 않으면 헐벗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수제나 한제를 만나기만 하면 오직 광가의 구제를 우러러 바라서 살 길을 얻게 되오니 전날 남에게 빚진 것을 어느 여가에 갚겠습니까 신등이 원하옵기는 풍년이 들기까지로 한정하고 무릇 중의 인민이 진 빚과 천인의 역가는 오래된 것이나 근자의 것은 물론 거두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일체 언금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사원부에서 소위 사채 동결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세종은 모든 민간의 사채 및 신혁을 풍년이 들 때까지 거두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조 14년 2월 23일 비인연 사람 황을만이 전 군사 홍성강에게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니 아들 홍약이가 황을만을 구타하여 죽이고 도망가자 충청도 관찰사 안철손이 아뢰어 체포해 줄 것을 청하니 세조가 의금부 진무 이종산을 경도에 보내 수색하여 잡게 했다 성종 3년 9월 9일 검토관 성현이 사채의 피해를 아뢰었다 무지한 백성은 사채를 빌렸어서 해마다 이식을 취하게 되므로 마침내는 있을 곳마저 잃게 되어 강한 자는 도둑이 되고 약한 자는 이산하여 열 집에서 아홉 집은 피게 되니 진실로 가탄할 일입니다 하물며 금년은 태풍의 피해로 나라에서 부득이 창고에 곡식을 내어 징구해야 할 터인데 수년 동안 계속된 흉년에서 벗어나려면 장차 무엇을 공급하겠나이까 신의 생각으로는 옛 한전의 법에 의하여 백성의 토지 결부를 정하여 제한을 지나지 않게 하며 사채도 또한 몇 석을 정하여 의창의 수를 넘을 수 없게 하고 만일 전지나 재물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강도에 의거해 논단한다면 가난한 백성은 생업에 안전할 것이오 부실은 호사하고 행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사채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실록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채는 양반이라는 지배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양반이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늘려갔다 사채는 나라가 비축한 곡식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추수할 때 이자 없이 받는 황곡과 양반이나 토우들이 충군기에 농민이나 장사채에게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환수하는 문자 그대로의 사채로 대별된다 그러나 황곡제도는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를 대여하고 징수하는 수령들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워 타막하는 도구로 이용해 여러가지 병폐가 발생했다 양반이나 토우들이 상민들에게 빌려주는 사채의 이자는 연 1에서 2할이었으나 나중에는 5할까지 치솟아 현대의 사채의 이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사채의 이자의 상한선을 2할로 못 받기도 하고 흉년에는 사채의 동결령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금업법에 의하면 사채의 이자 최고 한도가 연 6할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현대법이 조선시대 법만도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정조시대의 사채 사건 정조시대의 옥사를 기록한 심리록에도 사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자주 등장한다 인동에 사는 김성함이라는 사람이 사채를 갚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몽둥이로 때려 10일 만에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검엄을 하자 볼기와 넓적다리에 몽둥이로 맞은 상처가 있고 피가 맺히고 딱딱했다 사인은 얻어맞은 것이었다 성종 10년 5월 27일에는 사채 때문에 대사원 박숙진이 정승 윤필상을 탄핵한 일도 있었다 윤필상의 집에서 의금부의 나장을 시켜 사채를 독촉하여 받아들이다가 살인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금부를 왕부라고 하는데 그 아문의 나장은 다만 규정대로 행할 따름이거늘 어찌 사사로이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윤필상이 비록 중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장이 있었을 것인데 청컨대 이를 죄에 주게 하소서 전자에 윤자원의 집에서 부경하는 행차에 배를 붙인 일이 발각되었는데 그때 윤자원도 중국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만 그의 아내를 연자시켰던 것입니다 윤필상은 벼슬이 정승이었음에도 의금부 나조를 시켜 사채를 받으려다가 살인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정승인 윤필상은 자신은 알지 못하고 부인이 한 일이라고 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다 오늘날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세금을 체납하고도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부인이 한 것이라며 은근슬쩍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영의정 아들의 파렴치한 범죄 부녀자 납치 사건 숙정조에 영의정을 지낸 허적에게는 허견이라는 서자가 있었다 허견은 아버지 허적의 위세를 믿고 여러 가지 패악을 저질렀는데 그 중 하나가 부녀자를 납치하여 희롱한 사건이다 그 여인은 이동규의 딸 이차옥으로 서억만의 아내였다 때마침 그 시기에는 남인과 서인이 칼날처럼 대립하고 있을 때여서 서인은 남인을 탄핵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다 그러나 숙정이 남인의 중추인 허적을 깊이 신임하던 터라 강렬한 탄핵을 받았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시대 권력자들이 부녀자를 납치하는 행위는 도처에서 이루어졌다 현종 때의 2차 예송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남인은 숙종 1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도체 찰사부를 복설하려고 했다 예송 논쟁이란 자의 대비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현종과 숙종조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으로 1차 예송과 2차 예송으로 두 차례 전개되었다 1차 예송은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의 복상기간을 만 1년으로 할 것인지 만 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서인과 남인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송시열과 윤선도가 맞서다가 윤선도가 귀양을 가기에 이르렀다 1차 예송에서 실각한 남인은 2차 예송에서 승리를 거두어 허적이 영의정을 지냈고 서인은 비교적 한직에 물러나 있었다 이때 서인인 김석주는 남인의 영수인 허적을 탄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성부 좌윤 남구만이 허견의 분여자 납치 사건을 가지고 숙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발각되어 형주와 포도청에서 추액해보니 허견이 빼앗은 이동규의 딸 2차옥은 서억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허적의 압력을 받고 실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남구만은 현 영의정의 서자 허견을 탄핵했을 뿐 아니라 영의정이 압력을 넣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남인을 탄핵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병조판서 김석주도 아뢰었다 남의 재물을 훔친 자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분여자를 빼앗은 자는 도둑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도둑이니 마땅히 포도청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다스리도록 하소서 분여자 납치는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다 포도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숙종은 포도대장 구일에게 영을 내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일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동규의 노비들을 불러다가 주문했다 박목교 근처 이씨 집에서 술자리를 차리고 맞았는데 차옥이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되었습니다 납치한 자는 바로 허견입니다 이동규의 종 등민이 공술했다 너는 이 차옥이 납치되는 것을 보았느냐 구일은 여종 숙지에게도 진술을 받았다 이동규의 서족이 차옥을 맞이하고 그 또한 차옥을 따라가는데 저물력에 어떤 사람이 안장을 얹지 않은 말 한 피를 몰고 와서 급히 이르기를 서동규 아내가 갑자기 병이 위독해졌는데 마침 집 안에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 나에게 마중을 부탁했다 고하였습니다 차옥이 깜짝 놀라 한급히 그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을 모는 사람이 채찍을 쳐서 마구 달렸으나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머리에 뭔가를 덮어 씌운 한 여인을 데리고 급히 사직동으로 향했는데 영의정 허족의 집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여섯 날이 지난 어느 날 황혼에 차옥은 서시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이동규 등이 데리고 와서 그간의 사정을 물으니 사직동 오른쪽에 있는 한 집으로 갔는데 집이 높다라고 크며 마당이 널찍하였다고 했습니다 여종 숙지의 말을 들은 구일은 탄식했다 이차옥은 영의정 허족의 서자 허견에게 납치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당대의 세력가인 영의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이차옥은 허견의 종들에게 납치되어 5월 6일 만에 서옥만의 집 문 앞에 버려졌다 5, 6일 만에 풀려났으니 그간 무슨 일을 당했을지 짐작이 갔다 그러나 본인들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가늠을 했는지 강간을 했는지 함부로 취조할 수가 없었다 사대부가의 부인인 이차옥이 정조를 유린당했다면 범인들은 둘째치고 그녀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귀의 가문은 물론 서옥만의 가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일로 반가로서 행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영의정의 아들이 납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강상죄에 해당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영의정이라고 해도 온전할 수가 없게 된다 강상죄는 삼강오륜을 위배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삼강은 군이신강, 부이자강, 부이부강을 읽었고 오륜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을 읽었는다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또는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강상죄로 다스렸는데 당사자는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를 삼고 죄인의 집은 헐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연못을 팠다 뿐만 아니라 그 고을까지 책임을 물어 고을의 호칭이 격화되고 고을의 수령은 파면을 당했다 영의정의 아들을 신문하라 구일은 영의정의 아들이 사건에 연루되자 고민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무반을 업신여기는 사대부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허적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걸핏하면 구일을 탄핵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도대장 구일은 이동규의 종들을 조사한 뒤에 숙종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숙종은 다시 안장을 얹지 않은 말을 몰고 온 사람을 연행하여 신문하라는 영을 내렸다 전하께서 영을 내리셨으니 의심스러운 자를 잡아오라 포도대장 구일이 포도청 종사관들에게 명령했다 종사관들이 포졸들을 이끌고 2차옥이 납치되었던 박목교 인근에서 샅샅이 탐문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안장을 얹지 않은 말을 타고 다니는 자가 허적의 서자 허견의 종인 순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종사관들은 포졸들을 거느리고 사직동 허적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영의정 허적의 집에서는 허견의 종 순기를 선뜻 내보내지 않았다 죄인을 내놓으시오 포도청 종사관들이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여기가 네 댁인 줄 알고 와서 호통을 치느냐 여기는 영의정 대감의 댁이다 허적의 종들이 오히려 포도청 종사관들에게 호통을 쳤다 종사관들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죄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허적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임금이 총애하는 영의정의 집이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포도청 종사관들은 포도대장 구일에게 이 사실을 보고 있다 영의정의 집에서 어찌 죄인을 숨겨준단 말이냐 영의정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범인이 나오면 즉시 체포하라 구일은 포도청 종사관들을 동원하여 여러 날 동안 허적의 집을 감시했다 한편으로는 2차옥을 불러다가 자세하게 조사했다 구일은 2차옥이 조사를 받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모를 동원했다 구일이 다모를 동원하여 2차옥을 조사하고 있을 때 나미는 서인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겼다 나미는 허적의 집에 모여 숨가쁘게 대책회의를 열었다 다모는 2차옥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허견의 집에 끌려간 일을 낱낱이 조사했다 2차옥은 좀처럼 다모의 신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정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포도청에서 형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추궁하자 마침내 피 눈물을 흘리면서 허견에게 끌려가 음행당한 일을 낱낱이 구했다 허견의 무도함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부녀자를 납치하여 짐승같은 짓을 저지르고 5, 6일 만에 문 밖에 버렸으니 인면수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허견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라 구일이 종사관들에게 영을 내렸다 그러나 허적의 집에서 대책회의를 연 좌의정 권대웅과 우의정 민희 등이 숙종에게 차자를 올렸다 요즘 남의 아내나 적을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한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세도가 크게 무너져 와전된 말이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몰고 일어납니다 전에도 마음과 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끝내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 자연히 소멸된 적이 많았습니다 포도청이 주관하는 일은 도둑을 다스리는 것이며 가늠한 죄나 속이는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법조에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권대웅과 민희는 은근하게 남인이 장악하고 있는 형조나 의금부에서 이들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적은 이동규와 서옥만이 모두 양반이었기 때문에 형조에서 조사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차옥 납치 사건은 이동규 등을 형조에서 조사하고 포도청은 이동규의 종들을 신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숙종은 옥사가 따로따로 심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심과 세도가 날로 간악해져 대낮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로다 그런데 해조에서는 공연이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되풀이해서 엄하게 조사하는 조치를 끝내 취하지 않으니 지극히 놀랍다 사건을 포도청으로 이송하여 남김없이 실정을 받아냈으니 이로 미루어 형조에서 허술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동규가 비록 목과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옥사를 따로따로 신문하다가는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우니 곧 포도청에서 그들 모두에게 자복을 받아낸 뒤에 형조로 이송해도 늦지 않다 숙종은 포도청에 엄중하게 조사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이동규 등은 남인이 장악하고 있는 의금부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이동규를 비롯하여 사건의 중인들은 의금부에서 포도대장의 꿰매 거짓으로 자복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판이 근부사 오시수 등이 아뢰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둘러대니 진실로 형신을 청해야 마땅하겠지만 포도청이 행한 혹독한 형벌로 중상을 입고 넋을 잃었으니 우선 형신을 시행하지 마시고 허견부터 잡아 신문하소서 오시수는 허견을 잡아드리자고 숙종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숙종은 포도청에서 혹독한 고문을 했다는 말 때문에 허견을 잡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영을 내렸다 오시수 등은 허견을 잡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포도청에서 고문을 했다고 하여 숙종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였다 고문을 하여 자백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허견을 잡아들여 신문할 필요 없다 포도청에서 고문을 했다고 하니 그 말이 어찌 진실이겠는가 숙종은 판이 근부사 오시수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2차옥의 일로 경은 상심했을 것이다 못된 무리들이 모함을 하는 것이니 게이치 말고 정사에 진력하라 숙종의 속마음 숙종은 허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영의정 허적을 불러 위로했다 만약 신의 자식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신의 집에 두었다가 돌려보냈다면 어찌 신이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겠나이까 만약 신이 알면서도 아리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 죄입니다 성상께서 물불 가운데서 건지시어 편안한 자리에 놓아주시니 신은 실로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허적이 감격하여 깊이 허리 숙여 살해했다 뜻을 잃은 무리들이 밤낮으로 원망하고 독을 품어 기어이 일을 저질러 교묘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이 좋으며 신들도 돌아가 전리에서 죽도록 하여 주소서 좌이정 권대훈이 아뢰었다 서인을 숙청하려는 음모이니 자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다가 죽겠다는 것이다 포도청은 도둑을 살피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신은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조사 대상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구일이 신의 집에서 순기를 찾기에 신이 우리 집에는 순기가 없다 만일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장적을 보아라 고 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안짱 얹지 않은 말을 몰고 온 사람을 추문하지 못했다고 아뢰었으니 더욱 이상합니다 신이 아무리 보잘것 없지만 어찌 감히 속이겠나이까 허적이 다시 아뢰었다 이 일은 이미 환히 알고 있다 영상은 미안해할 필요 없다 남구만이 을며 연간에 상소를 올려 대신을 속이고 말한 내용이 불미스러웠지만 티를 씻고 수용한 것은 그가 마음의 혁신을 도모할 것을 바라고 한 일이었다 좌윤 벼슬이 제수되자 부모의 병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내 이런 소를 올린 것은 마음숨이 비뚤어졌으며 속마음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좌윤 남구만을 멀리 유배 보내라 숙종은 오히려 허적을 위로하고 상소를 올린 남구만을 유배 보내라는 영을 내렸다 허적은 좀스러운 작은 그릇으로 본시 학식이라고는 없는데 자신이 영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임금에게 아부하였다 서자를 지나치게 사랑하였는데 부도한 행동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다만 여사일 뿐이었으므로 말썽이 자자하여 열 손으로도 가리기 어려웠다 남구만은 마침내 허망한 일에 죄를 입어 먼 곳으로 유배되었는데 허적과 허견은 탈 없이 여전하니 형벌을 적용함이 이렇게 전도되었는가 허적은 임금 지척에서도 임금을 속이고 숨기는 일을 해냈으며 권대훈 역시 사실 무근인 말로 무죄를 동죄함으로써 임금을 속이는 죄가에 함께 돌아가게 되었으니 아, 동분하다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신이 통탄하는 글을 남겼다 의군부에서는 숙종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에 영합하는 조사보고서를 올렸다 의군부에서 올린 보고서를 본 숙종이 판결문을 내렸다 포도청에서 깨어 거짓 자백을 받은 것이 뻔하다 차옥의 시고모가 죽음으로 원통함을 하소연한 것도 바로 이 옥사의 분명한 증거다 구일은 포도대장의 신분으로 막중한 옥사를 최대한 꼼꼼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충대충 지나갔을 뿐 아니라 묻지 않은 것은 일찍이 들었다고 했으며 허견이 부른바는 조작하여 허명으로 만들고 정승의 집을 몰래 살폈다 채통이 비록 무너졌다고 하지만 멸시하기를 감히 그렇게까지 하는가 심지어 대신에 노복들을 아울러 다 주문했는데 개목 가운데 안짱 얹지 않은 말을 몰고 온 노자들을 차례로 주문했다는 말을 썼으니 위에 속여 보고한 것이 더욱 놀랄 일이다 우선 구일부터 먼저 잡아 문처하여 죄를 정하고 허견을 비롯해 갇혀있는 자들을 방송하라 또 포도청 종사관과 하인 중 죄인을 꿴 자는 각각 순차로 논죄하라 가해자 허견은 숙종의 영에 의해 석방되었다 허견은 정승의 아들이었던 까달게 밖에서 이리저리 수단을 써서 미봉하고 파니금부사 오시수 등이 은근히 협조하여 드디어 반옥하게 이르러 양식 있는 사람들이 견눈질을 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 지평 윤희제가 숙종에게 아뢰었다 옥사를 다스리는 채통은 10분 분명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없는 죄를 그럴싸하게 꾸미고 교묘하게 현혹시킨다면 이야말로 간인의 수단입니다 지난번 떠도는 말로 빚어진 옥사는 포도청으로 돌아갔는데 구일은 대장의 신분으로 요행이 남을 모함할 기회를 얻어 사인을 배치하여 백방으로 꾀를 내어 곧 비부를 시켜 성명을 가르쳐주고 죄인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신복에게 은밀히 지시하고 위협도 하고 꾀기도 하여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종을 잡아오고 병조를 풀어 정승의 집을 몰래 살피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혀 없던 배려한 짓거리입니다 그 의도가 어찌 하찮은 허견 하나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가벼운 벌을 주는 것은 도저히 옳지 않으니 먼 변방으로 내치소서 숙종은 지평 윤희제의 상소를 받아들여 구일을 유배보냈다 남구만과 포도대장 구일이 귀양을 가게 되자 실제 피해자인 이차옥은 원통하여 피 눈물을 흘렸다 담부사 허목이 아뢰었다 허견의 일은 남구만의 상소로 일이 비로소 발로 되기는 하였으나 그 아비 영의정 허적은 비호하고 덮어버려서 남구만은 귀양가고 허견은 끝내 무사하니 인심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리를 버리고 세리를 쫓는 무리가 안팎으로 늘어서서 문정이 저자와 같고 뇌물이 줄을 이으며 귀척 환광과 깊이 관계 맺고 아첨하고 아양 떠는 자와 친히 지내니 주상께서 이 사람과 더불어 국사를 꾀한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잘 살피소서 허목이 영의정 허적을 다시 탄핵했다 경의 찾아 내용을 보니 나도 마음이 오싹하고 뼈가 선뜩해진다 지금 와서 함께 공경하며 같이 다스리는 의의를 생각지 않고 준절이 시기하는 무리의 모함하는 말에 통여되어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막가는 죄를 영의정에게 씌워서 장차 조정을 괴열시키고 국사를 파괴하려 하니 이 무슨 꼴이며 이 무슨 짓인가 실로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나온다 안팎과 결탁하여 기만하고 영합한다는 등의 누명을 영의정에게 억지로 씌운다면 군부를 어떤 처지에 갖다 두겠다는 말인가 이는 실로 나의 부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저 통탄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숙종은 허목을 질타했다 남구만과 구일이 귀양을 가게 되자 서인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숙종은 남인을 신뢰하고 있었다 임금이 신임을 하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 서인이 허적을 탄핵했으나 숙종은 허적을 버리지 않았다 이차옥의 사건에 정쟁이 개입되면서 사건은 위아무야 되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자 서인이 다시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남인을 견제하기 시작한 숙종 숙종은 남인 세력이 강력해져 조정을 좌지우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허적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대사관 유상훈 정원 박태손 이연강이 아래였다 전 교서정자 허견은 성품이 음흉할 뿐만 아니라 몸무게 있으나 아비에게 적자가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아비의 늙음을 타서 아비의 권력을 빙자하여 교만, 사치, 음란, 방탕한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또 간사하게 취하고 속여서 빼앗는다는 말이 온 나라에 시끄럽게 떠들고 청간을 만들어 팔도를 두루 다니면서 수로를 수송하고 용로를 운반하여 뇌물이 저자와 같으며 상인에게 반만금을 약탈하고 영남의 역참에서 일백 명이 넘는 종을 협박해 빼앗는 등 기타 간사한 짓을 이로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나라의 유인이며 가정의 난자라고 이를 만하니 청컨대 외딴 섬에 안치할 것을 명하소서 서인들이 일제히 허견을 탄핵했다 2차옥 납치 사건이 당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숙종은 마침내 허견을 귀양 보내라는 영을 내렸다 어제 대계를 보건대 허견이 명사들을 협박하고 시정 잡배들과 어울린다고 한 것은 진실로 헤아릴 수 없으니 해부로 하여금 기한을 작정하여 배소에 보내게 하되 즉시 사유를 써서 드리게 하라 숙종이 영을 내리자 2차옥을 납치하여 죄야를 들끓게 했던 허견은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러나 허견의 유배로 만족할 서인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허견의 사건은 마침내 영모로 발전하여 남인이 몽땅 실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허적은 숙종 6년 조부 허잠이 시호를 받게 되어 잔치를 벌이면서 공중의 악을 함부로 갖다 사용하여 숙종에 노여움을 샀다 같은 해에 서인인 김석주와 김익훈 등이 허견이 종실인 복창군 형제와 함께 영모를 일으켰다고 무고함으로써 윤희 등과 함께 사사되었으며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했다 조선시대의 신문 조선시대의 취조는 공초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죄인이나 증인들에게 진술을 받는데 정황이 뚜렷한데도 자벽을 하지 않으면 형장을 쳐서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조문에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종종 악용되어 하루에 때릴 수 있는 곤장의 수를 넘기기도 하고 난장을 때리기도 하여 포악한 수령에게 걸리면 곤장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곤장은 5형 중에 장형으로 장형으로 죄인에게 벌을 가하거나 신문을 할 때 사용했다 곤장은 곤과 장으로 나뉘는데 곤에는 중곤, 대곤, 중곤, 소곤 등이 있다 치도곤을 친다고 할 때의 치도곤은 가장 무거운 곤이었다 특이하게 곤에는 곤의 이름과 길이, 넓이, 두께까지 새겨져 있는데 주로 버드나무로 만들었다 장은 가시나무로 만드는데 대두경은 두께가 3푼 5리 소두경은 2푼 1위이고 길이는 각 3자 5치이다 장형은 1차에 30대를 넘지 못하고 3일 이내에는 두 번 때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영모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는 규정이 무시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경장을 치기도 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건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 2부 은밀한 목소리 조선시대 여성들의 살인입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